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뉴욕시간 2월 13일 월요일 지난 주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언론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동언론 성명을 통해서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주민들의 기본 수요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추구의 자원을 전용하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결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재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2321호 및 2270호 등 유엔안보리의 포괄적인 대북제재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하고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보리의 기존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 러를 포함한 전 안보리 이사국들이 단합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속하게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발표한 것을 평가합니다 안보리의 이번 언론 성명은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경각심을 제거하고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성명 채택 과정에서 미국 및 일본과 공동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였습니다 한편 구태헤스 유엔 사무총장도 2월 13일 월요일 안보리 결의에 위반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지도부가 국제의무의 완전한 준수와 비핵화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는 내용의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모든 국가가 결의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 조치들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 노력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제출 기한보다 조기에 뉴욕시간 2월 13일 월요일 안보리의 국가이행 보고서를 유엔 회원국 중 최초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보고서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며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적극 협조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금수조치 해운 운송통제, 금융 및 경제 제재, 사치품 통제 등 대북제재조치 이행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2월 16일 목요일부터 19일 일요일까지 독일을 방문하여 G20 외교장관회의, 뮤넨 안보회의에 참석하고 이어서 2월 19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 루마니아와 영국을 방문하여 루마니아 대통령 및 총리 예방, 한 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 영국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2월 18일 토요일 미네남보회의 계기의 한반도 세션에서 북핵 북한 문제 관련 선도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신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 북한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금전도 뮤네남보회의는 53년 회의 역사상 최초로 북핵 문제에 중점을 둔 한반도 세션이 개최된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G20 및 미네남보회의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독일 및 여타 주요국들과의 양자 면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믹타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전방위적인 대북 공조 외교가 펼쳐질 예정인 바 이를 통해서 북핵 문제의 엄중성,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고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은 잠시 후인 오늘 2월 14일 화요일 오후 외교부에서 프랑크 라이스 베르만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을 접견합니다 양측은 금년 10월 국제기구 출범 5주년을 맞이하는 GGGI의 발전 방향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한 GGGI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해부대가 금년 3월 중 약 6일간 유럽연합의 소말리아 대해적 작전에 최초로 참여하여 소말리아 아덴만 근해에서 EU연합 해군과 함께 해적 활동 감시 차단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해부대의 EU 대해적 작전 참여는 EU측의 참여 요청에 따라서 작년 12월 발효된 한 EU 위기관리 활동 참여 기본 협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해부대의 EU 대해적 작전 참여는 한 EU간 전략적 협력을 위기관리 분야로까지 확대하고 우리 재해국민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평화유지 외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